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 안에서는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 타이밍이 나빴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물론 이번 논쟁을 계기로 대만 정책을 전략적 모호함에서 대만 독립 공론화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대만계 미국인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 이슈에서 뒤로 조금 물러서길 원하면서 대만인은 지금 전략적 모호함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캔사스 주민이 낙태를 금지하도록 주 헌법을 수정하는 안을 거부함으로써 낙태 권리를 지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 이후 보수주에서 첫 번째 주요 테스트고 11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고 연방 법무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아이다 호주를 고소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후보가 공화당의 주지사, 총무처 장관, 연방상원의원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공화당이 주춤하면서 미뤄졌던 법안인 독성물질에 노출된 재앙군인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안이 연방상원에서 결국 통과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주별로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도시별로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시도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67년 동안 다저스의 목소리였던 빈 스컬리가 94세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토마스 브리드먼,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 그리고 팍스의 터커 칼슨 하면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디인가 진보 쪽으로 또 보수 쪽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낸스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국에 가 있고 한국은 새벽이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윤석열 대통령 만나느냐. 이런 내용들 뉴스로 오후가 되면 확실하게 탑뉴스가 되겠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만 뉴스를 전하면서 남한과 북한도 분단이 돼 있고 물론 중국과 대만과는 조금 다른 형편이지만 또 다른 역사에 의해서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네요. 그렇지만 미국에도 대만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에서도 한국의 지도자들이 북한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서 다르죠. 달라왔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그 이후에 보수, 문재인 대통령, 또다시 보수, 윤석열 대통령. 이런 형태로 대만도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지도자에 따라서 중국과의 입장 정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거의 미국적인 입장에서 세계 모든 언론은 보도를 합니다. 오늘 가디안이 아주 눈에 띄게 대만계 미국인들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 가운데는 이제 일반인이라기보다는 대만계 미국인으로서 타이페이에서 살고 있는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 앞부분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짧지만 마무리가 있어야지 되겠고 여전히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의 사설과 사설이네요. 사설과 어피니언이 아니라. 그리고 어제 뉴욕타임즈의 컬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 씨는 물론 대만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는 이해를 하지만 타이밍이 나빴다는 얘기를 이코노미스트와 마찬가지로 있는데 똑같은 신문인 뉴욕타임즈의 또 다른 컬럼리스트는 토마스 프리드먼 컬럼리스트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오늘 아침에 컬럼에서 썼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 가디언이 보고 있는 대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역시 그 주권 그리고 그 주인공 최종적인 결정은 대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항상 남북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주권이 우리가 있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미국과 세계가 많이 빼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한국 문제도 저는 생각이 나고요. 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이런 여러 미국의 거의 모든 컬럼리스트, 그 어피니언 리더들은 낸스티 펠러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좀 무모하다,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 비율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다, 가지 않는다, 갔다, 그리고 가고 마무리를 했다 이 시점에 조금 무모하게 보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사실은 대만을 한 번도 지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49년도 장계석 총통이 그쪽으로 가서 서로 다른 체제를 세운 이후에 한 번도 컨트롤해 보지 않은 대만을 중국은 중국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현재 전략적인 모호함 속에서 사실 중국과 경제적인 수입, 수출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이고 미국은 1979년도 법으로 의회에서 정하면서 전략적인 모호함, 국가는 중국 하나를 인정을 하는데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한다 하는 것을 유지를 했고 마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온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내적으로 나쁜 문제도 있고 정권도 더 잡아야 되고 하는 데에 방문하지 말아라, 방문하지 말아라 했는데 덜컥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했으니까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 상황입니다.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차이 인원 대만 총통을 만나서 얘기한 것은 아주 길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대만을 방문한 목적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의 우정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제 워싱턴포스트에 대만 방문 전에 미리 적어놓은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어피니언,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그 기고문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금 32살이래요. 제가 50년이나 살아온 세월을 더 보태주고 있네요. 82세이고 언제 정계를 떠날지도 모르고 그가 모든 것을 대만에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항공사들에게 대만 인근 비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실탄도 쏘고 미사일 같은 것도 대만 인근 해역에서 발사하겠다고 경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메시지는 분명하다.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약간 중국을 완전히 콕콕콕콕 찌르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한 게 미국이 대만의 안보에 결속하고 연대하고 민주주의, 자유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것. 나는 솔직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내부의 정치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I don't know. 뭘 모르겠어요. 알면서 I don't know.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여러 가지로 지지하는 것은 서방 세계에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너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브랫 스티븐슨 뉴욕타임스 칼럼 리스트의 오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던 이코노미스트와 뉴욕타임스의 조금 무모한 방문이다 하는 토마스 프리드먼의 칼럼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브랫 스티븐슨 이분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계실 때 퓰리처 상을 받았고 뉴욕타임스로 몇 년 전에 옮겼는데 그 뒤에 이제 아주 중요한 칼럼을 많이 쓰고 전에는 예루살렘 포스트의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대강 아시겠죠. 국제정세에 굉장히 능한 분인데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면 중국의 보복 위험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보복할 것이다. 그런데 손자병법도 얘기를 해요. 중국 것이라고. 손자는 100번의 전투에서 백전백승이네요. 지금 보니까 100번의 전투에서 100번 이기는 것.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게 기술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제 그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갔고 트럼프 시대나 바이든 시대나 그 전이나 뉴트 긴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갔고 린지 그레이엄도 4월 초에 대표단을 이끌고 갔고 대만계의 타미 덕워스 의원도 갔었잖아요. 대표단을 이끌고 갔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 중국, 대만 사이에 공개적으로 또 뒤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입니다. 미국 법 이름으로는요.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가는 것을 중국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힘이 막 떠오르고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대만을 원래의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한 방법으로 중국 소유다 하는 그 새로운 플레이북을 중국이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룰을 어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다 갔는데 단지 지금 달라진 것은 지도자 시진핑이라는 사람과 시진핑이 중국을 밖으로 막 가지고 가는 우리 중국식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도자들이 중국식을 따라오면 좋겠어. 세계가 이런 야망까지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뀌어서 중국이 룰을 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룰을 어긴 것을 많이 볼 수는 있죠. 사실 이 컬럼리스트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어떠한 지금 입장. 영국과 맺은 홍콩을 계속 자치로 하겠다는 조약은 위반한 거잖아요. 반환을 할 때 그 자치권을 무너뜨리기로 한 시진핑의 결정.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지배력 굉장히 확보하고 있죠. 일본 그쪽과 이제 일본의 그 섬을 놓고 일본의 주권을 약화시키려는 것. 그리고 대만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것이야 하고 군사력도 쓸 수 있다고 계속 말해오는 이런 것들이 시진핑이 중국의 룰을 어긴 것이지 미국과 대만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컬럼리스트는 물러서지 마세요. 뉴욕타임스의 브랫 스티븐슨 컬럼리스트의 얘기입니다. 그 매년 미국의회단은 매년 대만을 방문을 해야지 되고 베이징이 그때마다 항의하는 것을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익숙해질 정도로 일상화해야지 된다.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실수인 듯 아닌 듯 말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어제 이코노미스트 아니죠. 토마스 프리드먼인가요. 아무튼 지적을 했었던 대만을 지역 미군의 다른 국가와의 합동 군사 훈련에 확대해서 넣어야지 된다. 세 번째 미국은 비대칭 무기를 대만에 줘야지 된다.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아차 싶었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야 우크라이나도 그 화력은 러시아가 무척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기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강한 것이 있구나 하도록 그 거대한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대만이 강할 수도 있네 하는 것만 말하자면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무인 항공기 카미카제 그리고 대공미사일 해군 타격 대한미사일 이런 것들을 줘야지 된다. 네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해군에 대한 군비 지출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늘려야지 된다. 최근에 중국의 해군력이 무척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쓰는 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웰컴하면서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미국이 구하는 이 말 자체가 대만이 미국을 구하는 대만 사람 들으면 싫어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남북 문제 얘기할 때 들으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만을 구하는 열쇠는 중국이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에 가서 처음에 도시에서 아주 어려운 전투를 겪은 그 비극을 겪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런 무기 같은 것도 많이 팔고 훈련도 시키고 지원을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넨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나는 응원한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브랫 에스티븐스 칼럼 리스트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대만계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거의 모든 대만계 미국인 대만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대만에 살고 있는 대만 사람들도 어제 보니까 뭐 넨시 펠로시 우리 사랑해요 미국 사랑해요 이런 그 빌딩에 불로써 밝혀준 것도 무척 많지만 그 저변에는 그 대만계 미국인이나 대만 사람들은 현재의 이 상황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위험 수위를 높이기는 했지만 전략적인 모호함으로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은 대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을 우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계 미국인들은 언론의 보도 이렇게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아니 대만은 왜 가서 중국을 화나게 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들이 뭘 알아? 뭘 알면서 하는 말이야? 우리처럼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대만에 대해서 평생을 수십 년을 생각해 왔었던 사람 대만에서 살면서 1949년 이후에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었던 우리만큼 지들이 알아? 미국 정치인들이 알아? 미국 일반인들은 더 모르지 논쟁이 좀 과대하다. 황색 저널리즘이다. 과장됐다. 독특한 대만과 중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인식도 없으면서 뭘 주도권을 잡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도 별로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요. 먼저 대만계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작가 또 신학자이기도 한 스완스야 씨와 인터뷰를 해서 배경에 대한 대만에 대한 배경은 거의 없이 과장되고 막 공포. 지금 당장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것을 조장하는 태도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과 대만계 미국인들은 굉장히 다른 그 생각, 용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생각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미시건주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을 예로 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과연 대만은 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중국과 통일해야지 되는가? 현상 유지를 해야지 되는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북한과 같이 생각을 해왔었던 그런 이슈를 대만 사람들도 똑같이 대만 안에서 대만 밖 미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미국이 좀 중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 대만 이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고맙기는 하지만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는 게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대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당연히 제국주의적인 침략적인 야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라는 거죠. 남한과 북한의 문제라는 거죠. 그 복잡성에서 미국이 전쟁 억지력을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1979년도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주는 것 고맙기는 하지만 그 전략적인 모호성은 어떤 때는 대만계 미국인들도 약간 혼돈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앞서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가 지적을 한 것처럼 미국도 그냥 이참에 확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서 대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든가 대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버트 우라는 대만계 미국인 역사가 타이페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펠러시의 대만 방문은 상당히 상징적인데 실제 중요한 주역은 대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 주역 대만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없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대만을 구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세계의 생각의 축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많은 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독립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매파에 의해서 대만의 안보가 좌우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라고 딱 이름을 박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넨스 펠러시 하원이장 대만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제일 앞장서서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만의 안보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은 거의 안보 이런 모든 것들을 무력으로 하기를 원하고 대만 사람들은 평화롭게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무력을 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만인들도 여론조사를 보면 대만 총통도 차이익원 대만 총통도 그렇고 우리는 스스로 독립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 아니 이미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독립을 선언해? 독도가 우리 땅인데 무슨 걸 또 선언해?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죠. 중국과 대만이 더 많은 완전한 중국의 무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전에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대만 총통은 그런 것들이 대만계 미국인이나 대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현상 유지, 중국도 화나지 않게 하고 미국에 고마워하면서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래서 대만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확실한 전략적인 모호함 속에서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너무너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이건 마치 한국에서 북한이 어떤 일이 있다면 금방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미국 이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한국에 전화해보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대만 사람들도 대만계 미국인이나 대만에 살고 있는 대만계 사람들이나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지속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디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이 됐었을 때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살지? 상상할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심지어는 정신건강이 이상해졌다고 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죽었는가? 그로 인해서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는 대만 사람들은 전부 그 같은 불안정 속에서도 산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이 상태를 너무 과대하게 당장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말고 대만 사람들에게 많은 주도권을 대만인의 생각 그쪽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도 여러 가지 대만 총통 오피스 사이버 공격 당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그런 행정부서에 그 사이버 공격을 당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것. 이게 이제 영국신문 가디언의 보도였습니다. 왜 안 나오냐. 두 번 눌렀더니 솔직하네요. 두 번 나오네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순두부 수라원 순두부죠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미국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미국에서 다섯 개 주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주에서 있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선거라는 것은 미국의 지금 추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매체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처럼 미국의 예비선거 결과를 조금 소홀히 다루기도 하니까 오늘의 미국에서 꼭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리를 좀 비교적 꼭 필요한 만큼만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켄터키주에서 낙태 금지를 주 헌법을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결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낙태를 지금 상태로 유지한다. 켄터키주의 낙태법은 22주일까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을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하는 판결을 낸 뒤에 이렇게 주민 투표에 붙여준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나 다른 여러 주도 11월이 되면 비슷한 투표를 하게 되고 반대의 내용의 투표도 하게 되고 하지만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주목이 됐고 그리고 켄터키는요. 켄터키 옛집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여기 완전히 레드 스테이트인데 이거 블루 스테이트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공화당이 압도하는 주에서 또 2019년도 주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든가 그 여러 가지 아무튼 상황에서 최종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양측에서 공화 민주, 진보 보수, 양측에서 1,400만 달러나 투표 기금으로 쓰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입니다. 현상 유지를 해라. 그래서 중서부에서는 낙태를 금지할 수 없는 주가 3개 주밖에 안 되거든요. 중서부에서는 그만큼 보수적이니까 그 3개 주에 속하게 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 엄청 높았다는 겁니다. 예비선거는 본선거도 그렇지만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고 예비선거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그럼 공화당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투표율이 훨씬 낮은데 최근에 이것도 아주 세련되게 유권자 등록을 한 거죠. 최근에 등록한 유권자들이 무척 많아서 그게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그래서 2008년 선거처럼 켄사스주에서 기록적이었답니다. 2008년 선거하면 세계는 다 기억합니다.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체인지하고 등장을 했었던 바람을 몰고 왔었던 뭐라고 봐마. 그때처럼 이렇게 기록적으로 투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개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도시 인근과 여러 시골 지역에서도 켄사스 시골에서도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낙태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하겠다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아주시 또 시골에 들어가면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낙태는 금지시켜야 지대. 연방 대법원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주에서 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 마당에 했지만 그것으로 이걸 뒤집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캘리포니아주는 주 헌법에 반대인 거죠. 이번에 켄사스에서 부결된 것과 반대. 캘리포니아에서는 가결될 것으로 보이고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이다 하는 것을 주 헌법에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주 헌법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더 낙태의 권리를 보장한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는 반대되도록. 이런 것이 투표가 되고 버먼트 주도 진보적인 주니까 개인의 자율권이지. 이렇게 주 헌법 수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켄터키 지금 말씀드렸고 몬테나주는요. 몬테나도 굉장히 보수적인 주잖아요. 비슷한 이슈인데 어떠한 안을 11월 달에 주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냐면 유아에 대해서 유산을 하고 했을 때도 어떠한 처우를 아주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아무튼 프로초이스와 관련된 그런 법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시건, 콜로라도 등등등등 관련 법안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년 후년 정도에는 투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켄터키 주분입니다. 이분은 프로라이프입니다. 프로초이스가 아니라 프로초이스는 여성의 몸, 또 나의 사생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문제 등등을 이게 판단을 해서 내가 아이를 낳던지 그렇지 않던지를 결정을 할 거야 하는 프로초이스가 아니라 프로라이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강간이어도 심지어 근친상간이어도 아이는 낳아야지 돼. 그 아이가 장애라도 낳아야지 돼. 장애 판정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내가 생각할 땐 낙태는 나의 사생활인데 정부가 개입을 넘어서 간섭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 주법을 수정해서라도 낙태를 막아야지 된다 하는 안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미국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는 것. 이렇게 볼 때는 11월 선거에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당연히 하원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간격을 줄일 수 있다든가 하는 어쨌든 선거에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켄터키주 유권자가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오늘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두 번째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연방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주에 가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보건복지부가 조금 앞장서서요. 그런 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연방법무부가 아이다호주를 낙태와 관련해서 고소했습니다.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그 금지하는 것이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낙태해 주는 의사를 형사기소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메리깔란드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연방법무장관 얘기 어제 하는 거 들어보니까 연방법 위반이라고 물 법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환자가 긴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사는 그 환자의 요구를 들어서 수술을 집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뭐 그러한 것 연방법에 위배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그 중간선거 결과에서도 켄사스주의 낙태에 관한 것이 리트머스 테스트가 돼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애리조나주의 예비선거에서 현재로서는 100% 개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개표율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부통령이 부통령이 지지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뉴스 앵커 카리 레이크가 이겼습니다. 주지사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고요. 총무처 장관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한 사람이 부정선거였어 하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이겼고 공화당 예비선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처 장관 후보가 됐고 상원 의원 후보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브레이크 마스터 이 사람은 페이팔 창업자와 오랜 친구죠. 그래서 페이팔 창업자 전 창업자가 돈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은 민주당의 마크 켈리 우주인이었던 와이프가 가브리엘 기포드가 총에 맞아서 지금은 요즘은 말 조금 하던데 처음엔 말도 못했어요. 거치도 못하고 그랬던 남편과 겨루게 됩니다. 애리조나 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이 선거를 관장하는데 두 사람이 다 부정선거였어. 대통령 트럼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무척 중요하고요. 미시건주에서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가 중요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의 두 번째 탄핵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의 초선의원 피러 메이저가 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존 깁스에게 졌고 이 사람 역시 부정선거야.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두 번째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서 바이든을 좀 힘들게 하려고 했었던 그 시도에 대해서 탄핵 하원에서는 더 많았고 탄핵이 상원에서 이게 표가 안 돼서 3분의 2가 돼야지 되니까 탄핵을 면했는데 그때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탄핵에 찬성한 그런 의원이 리스 체니와 이제 또 다른 일리노이즈의 의원 이외에 8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0명이었는데 그 10명 가운데서 이제 아담 킨징얼 일리노이즈의 하원의원은 질 것 같으니까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 말고도 4명. 10명 가운데 4명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리스 체니는 8월 말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지금 5명이죠. 2명은 졌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시건주에서 1명이 졌고 지난번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1명이 졌고 캘리포니아주의 네이빗 발라다오 의원은 살아났고 나머지 2명 워싱턴 의원들도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명 살아남고 4명은 안 하고 여러분들 다 계산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트럼프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안 될 것 알고 재선에 안 나간 의원이 4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살아남은 의원 3명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가릴 것 없이 2명이 선두주자 2명이 본선에서 겨룰 때 캘리포니아주도 그렇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그럼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가 오픈 프라이머리니까 그런데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표에 찬성을 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앙심을 품고 복수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미시건주의 주지사 선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보스 커멘테이터 터더 닥슨이 이겨서 민주당인 현재의 민주당 주지사와 겨루게 되고요. 미주리주에서는 검찰총장 에릭 슈미트 공화당 의원 됐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매하게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람도 지지를 했지만 월요일 밤에는 또 다른 공화당 에릭 그레이스턴 전 주지사를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두 사람 다 지지하는 듯 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검찰총장인 에릭 슈미트가 이제 여기에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다저스 2016년까지 그렇게 정겹게 들었었던 목소리 빈 스컬리가 어제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숨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당연히 전부 보도를 하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이 주춤해서 미뤄줬었던 법안이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통과될 것 표차도 많이 나는데 안 한다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최근에 계속 무슨 칩 앤 과학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후에 관한 것 또 처방약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원 확대 같은 것들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줄이기 법안에 이어서 이것까지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너무 승리처럼 보인다 해서 거부했었는데 결국은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통과시켜야지만 되는 그런 법안이었죠. 그래서 재앙군인들 왜 전쟁터에 나가면 화학물질이라든가 타이어 플라스틱 이런 것들 폐기물이 있고 이 폐기물 처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태울 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도 얼마나 많은 것을 태웠겠어요. 그때의 이제 그러한 독성으로 인해서 뭔가 병을 앓고 있는 재앙군인들을 돕는다 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고협제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때 91년도에 법을 통과시켜서 재앙군인들이 치료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재앙군인의 비슷한 성향으로 어떠한 베네핏을 확대하는 최대의 확대 치료를 확대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또 통과하게 됐냐면요. 이 시사 터크쇼, 코미디언, 시사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존 스튜어트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재앙군인들의 이런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운동을 했었거든요. 막 이거 공화당에 안 해줄 때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됐고요. 빈 스컬리 다저스의 전설 67년 동안이나 다저스의 목소리 94세로 어제 숨졌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빈 스컬리에 대해서는 우린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안 들어본 분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야구 거의 안 보셔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블루클린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2016년도에 마지막 게임 중계를 했고 거의 혼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특히 음성도 너무 좋고 야구 명예의 전당, 헐리우드 명예의 길의 별, 평생공로, 에미상 또 은퇴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메달도 걸어주고 너무너무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고 27년도에 브롱스에서 태어나서 아이리쉬 이민자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7살 때 실크, 이렇게 실크 파는 세일즈맨이었는데 폐렴으로 숨지셨대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서 야구 두 시즌 하다가 학교 아나운서로 해서 이제 이게 CBS에 딱 발탁돼서 뉴욕에서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58년도인가 왔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영웅을 잃어버렸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제가 가장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빈 스컬리가 야구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하는 그 방식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 내 오래된 편안한 거실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할 이야기를 꼭 하고 해야지 될 걸 꼭 하고 공유하는 그 추억도 있고 푸른 숲처럼 친숙한 그의 부드러운 보드라운 농담 화창한 오후의 따뜻한 바람 빈 스컬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력의 대부분을 아주 해설하는 사람들 화려하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혼자 일하면서 정말 피치 없이 피처와 배터에 관한 일화들을 수술수술 아주 편안하게 내주는 그런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아주 좋은 저녁입니다. 이런 얘기 이미 2016년도에 끝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음성들도 들을 수 없게 됐고요. 저는 제일 인상에 남는 게 영웅을 잃었다. LA타임스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1974년도에 핸크 아론의 715번째 홈런 쳤을 때 와잇과 백인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야구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가 애틀란타와 조지아주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가 흑인 남성이 모든 기록을 깨고 딥사우스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게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 생각이 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일리노이주, 샌프란시스코시에 이어서 로스앤젤레스시도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는다는 것이고 교육도 받는다는 것, 또 백신 분배 같은 것 하고 또 이게 과거에 에이즈 때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낙인 찍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도록 LGBTQ 커뮤니티를 조금 보호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예방접종 클리닉도 늘리고요. 테스트하고 이건 이제 COVID-19과 비슷하죠. 접촉한 사람들도 추적을 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어린이도 감염됐다고 하니까 90% 이상은 남자와 남자와의 성관계에서 이게 이렇게 이전이 되지만 그러나 간혹 오래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어린이나 여자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6천 케이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엔시노 발보아에 있는 스포츠센터 앞에 백신 접종 받기 위해서 줄 굉장히 길게 늘어선 것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이 멍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관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패턴 오브 라이프 사람의 생활의 습관 같은 것 있잖아요. 습관이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아이만 알 자와 히리 9.11 사건의 그 메스터 플랜을 만들었었던 그래서 거의 3천 명이 숨지게 한 그 자와 히리가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숨졌는데 미국이 이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뒤에 습관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꼭 그 발코니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해왔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해 뜨는 것을 쭉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숨진 시간이 6시 18분이거든요. 평생 습관 살리기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한글자막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